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3%대로 올라섰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3.1% 오른 113.77을 기록하면서 2%대로 내려앉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%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사과가 71%, 귤이 78.1% 등 과일 물가가 크게 오르며 신선 식품 지수가 1년 전보다 20% 올라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